유피니에 또 왔습니다 음 여기 여기 들어가 볼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이것도 저거야 플래그 시스토어 팝업은 아니고 전문으로 써있어서 써있어서 그럴 수 있지 여기는 그 하얀 옷만 17년간 인터넷에서 팔던 회사가 요거를 해서 컨셉은 세탁소 컨셉이에요 들어가서 너무 신기하다 문이 세전문인데 안녕하세요 컨셉은 세탁소 컨셉 네 유핑이라는 회사가 이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요 근데 인터넷 판매만 17년에 했었거든요 아 우리나라 위상 예 여자들꺼인가 예 우리가 입으면 배꼽 뒤도 안되네요 이제 이게 남자들꺼인가 남자들꺼 예 정말 정말 창의전기 예 예 예 예 예 예 아유 봐봐 알‑귀여 Trade 참여 상주 다짐 유핑이라는 회사가 정말 귀여워 유핑이라는 회사 되게 유명해 올라갔다 오세요 올라갔다 오세요 시날리에 진출하기 마늘에 진출하기 새벽에 당연하자 를 맞춘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보니까 팝업스토어에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팝업스토어 1월 1일부터 5월 14일 일요일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대림창구하고 아더하고 팝업스토어에 팝업스토어에